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1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2월 10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간 종목을 포함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낸 종목들 한번 보죠. 일단 제주맥주. 오늘 알코올 관련한 종목, 술 관련한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무악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무악, 제주맥주, 풍국주정, 일단 이렇게 세 종목이 움직임 나왔는데 무악이 제일 먼저 튀었고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이 2번, 제주맥주가 3번이었는데 갑자기 제주맥주가 튀면서 얘가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제주맥주가 오늘 술 관련해서 지금 알코올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주류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올라왔고 나머지 이제 뭐 한국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MH메탄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제주맥주랑 무학, 무학이 처음에 스타트는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무학, 제주맥주, 그 다음에 풍국주정, 그 다음에 보혜양조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일단은 풍국주정까지는 조금 세 종목은 많이 움직였고 나머지는 조금 움직이다 말았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은 플레이디입니다. 지금 상을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그죠? 플레이디 상 못갔나요? 상 못갔나요? 아, 플레이디 상 못갔나보네요. 자, 제주맥주, 플레이디는 아침에 이슈가 있었죠. 아침에 지니, 지니 뮤직인가요? 플레이디가 예, 구글플레이에 파트너, 파트너 선정이 됐다는 거, 지니, 지니 관련한 걸로 해서 지니, 틱슨가? 잠깐만요. 자, 플레이디가 구글플레이 파트너스로 진영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게 플레이디가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돼서 구글 파트너가 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와서 플레이디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이거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플레이디, 그 다음에 플레이디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있었죠. 플레이디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나스미디어, 그죠? 나스미디어가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레이디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디, 제주주가 나스미디어거든요. 나스미디어도 크게 수익을 내서 먹었습니다. 어, 결국엔 나스미디어는 무너졌지만은 나스미디어는 무너졌지만은 플레이디로 크게 수익을 냈고요. 대동전자 움직임이 나왔고요. 유유제약, 그 다음에 위드텍, 그 다음에 나노CMS 나노CMS는 처음에 제가 뉴스를 보고 말씀드렸어요. 뉴스를 보고 어, 이거 뉴스 떴는데 아무런 이슈 안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드텍, 이거 좋은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마지막에 빠졌고 유유제약은 뭐 장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대동전자, 처음에 스타트 될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러한 종목들, 처음 스타트 될 때 움직임 나오는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pk9.co.kr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실 분들은 pk9.co.kr 가셔가지고 오늘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녹화되고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녹화, 화면도 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요즘은 대체적으로 오전에 스윙나서 오후에 털어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확 스윙났다가 오후에 털어먹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도 안 날려고 하는데 계속 오전에 스윙나고 오후에 털어먹고 계속 그런 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압가한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UNI, 제주맥주, 엠브레인 제주맥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기랑 같이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었고 소주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맥주가격, 제주맥주, 맥주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고 UNI는 의료사업으로 하는 건데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왔고요. 얘는 겁나 빨리 올라왔어요. 겁나 빨리 올라왔고 엠브레인 이거 후다닥 상 들어갔죠? 1대1 무상증자 이슈였는데 아 이거를 갖다가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상압가까지 바로 붙은 그런 거였습니다. 한동안 상압가한 종목들이 상압가한 종목들이 안 움직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을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엠브레인 오랜만에 무상증자를 해서 올라온 건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매매한 선물 매매한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수가 훨씬 더 많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떤 시기였냐? 빠졌다가 올라왔죠. 오늘 옵션만 길이었어요. 옵션만 길이어가지고 장 시작은 갭으로 해서 떠서 시작을 했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밀리다가 오후짱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매수매도 짧게 짧게지만 계속 수익이 나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자 아침에 스타트는 매수였어요. 그쵸? 아침에 스타트는 보시는 것처럼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매수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신호 떴죠? 매도 여기서 매수신호 떴죠? 매수 여기서 매도신호 떴죠? 매도 자 요 4번만 하더라도 일당은 충분히 나오고 말아요. 그쵸? 예 아침에 제가 매도로 들여가지고 요 앞에서는 못 먹었어요. 저는 손절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요렇게 먹으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게 짧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매도 매수 그 다음에 매도 매수 계속 수익이 나죠. 짧게 짧게 나면 손해는 날 수도 있어요. 요런 데는 손해 날 수가 있는데 손해 나도 별로 크게 손해는 안 나지만 크게 움직임이 나오면 이렇게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크게 수익이 나는 거다. 요렇게 말씀드릴게. 여기 종가에도 마지막에 또 빠졌어요. 마지막에도 또 빠졌는데 어쨌든 요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사드 신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신호를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매매법이나 기본적인 대응법 같은 경우는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선물의 시장은 변동성이 많이 줄었죠. 변동성이 줄었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요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올라올 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변동이 작다는 얘기는 그렇게 수익은 안 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씩 수익 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한번 크게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날에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씩 좀씩 짧게 짧게 수익을 챙기시지만 나중에는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식으로 수익냉 종목들 잠깐 볼게요. 플레이디 한번 보죠. 플레이디 자 플레이디가 에에 상까지 갔었어요. 상 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지금 되게 무너졌죠. 자 지금 보시면 플레이디가 아침에 시장을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플레이디를 갔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얼마죠? 잠깐만요. 자 플레이디 예 플레이디 예 플레이디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플레이디가 처음 움직임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플레이디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움직임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 23분에 말씀드린 거죠. 플레이디 구글 어 플레이디 프리니엄 파트너스 기가진이용 아마존 서비스 자 구글 관련한 이슈가 요즘 많이 나오고 아마존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튄다고 보시면 되요. 맞으겠죠? 23분인데 지금 플레이디가 움직임이 나온 거는 20분부터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20분 24분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갭 떠서 올라왔고 상한가까지 바로 붙어버렸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 거고 상 갔다가 오후장에는 무너졌지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디 쓰인 나왔고 플레이디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용목 나스미디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플레이디 상간 다음에 나스미디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리긴 했지만 얘도 18-45%까지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얼음 대고 갭 떠서 그냥 빠져버렸죠. 자 이렇게 거리량이 터졌는데 버티시는 거는 다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고점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시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잘 챙기는 사람이 먹는 거고요. 이런 거 한번 당하면 그다음부터는 복구가 안 돼요. 자 나노CMS 자 나노CMS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나노CMS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는 거 사멸램프 관련한 이슈로 해서 나왔는데 HTS의 특징적으로 뜬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식처럼 떠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나노CMS인데 이거 사멸램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는데 왜 안 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들어가고 갭 써서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작에도 한번 꿈틀대다 그 다음에 무너진 예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올라왔다가 다 무너지죠.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요거 자 7% 15% 를 잡아볼까요? 자 주가정량을 오늘 10% 를 잡고 얘를 갖다가 시작해서 거래량 거래량이 10만주를 잡고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지금 보면 몇 종목이에요? 16종목이죠.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고가로만 바꿔도 한 2.5배가 더 올라가요. 16종목 61종목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종가가 16종목이에요. 10% 잡았을 때 얘가 16종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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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종가가 아니라 고가를 갖다가 10%로 잡으면 60종목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예 3배죠. 3배. 3배가 넘네. 오늘은 오늘은 그만큼 개박살난 종목이 많다는 얘기에요. 61종목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오전에 올랐다 오후에 다 박살났다. 오전에 올랐다 다 오후에 박살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날 확률보다는 손실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수익에서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수익이 이만큼 줄었을 가능성 높다. 제가 계속 단기매매 단기매매 하는데 단기매매를 하던 중기매매를 하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단기매매를 잘해서 돈을 번다. 그럼 단기매매 하시면 돼요. 중기매매를 잘해서 돈 번다. 그럼 중기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저한테 항상 단기매매 하냐 중기매매 하냐 단타간치냐 뭐 하는데 일주일 기다려서 3% 5% 먹느니 당일에 10% 먹는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게 그거에요. 단기매매 장기매매 단기매매 장기매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장기로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장기를 하세요. 그죠? 단기를 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단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기 장기 둘 다 안되잖아요. 그죠? 둘 다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애정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내가 지금 계속 손해가 나고 수익이 안 난다 그러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기가 없으면 내가 진짜 킬러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죠. 킬러 매매법 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킬러 매매법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 버티기가 힘들어요. 20섬 매매를 하던 아니면 저같이 3중 세트를 쓰던 3중 세트를 쓰던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이죠.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보화학부터 세아스틸까지 세아베스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보화학이 예 성보화학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14만주 예 14만주 고요. 거래량이 14만주 지금 보시면 처음에 딱 시작으로 상한가로 막아서 그 다음에 쭉 해서 물량 다 소화한거죠. 지금 50만주 딱 뭐죠? 조막손 더군다나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작물보호 살충제 살균 살충제 제초제 뭐 요런거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가 파평륜씨랍니다. 누구? 파평륜씨 그러면 누구죠? 윤석열 윤석열 테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건 갖다 붙인거고 실제적으로 조막손이에요. 세력들이 들어온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조막손 얘기했을때 여러분들 조막손 제가 들어간다고 뭐 친구분이 들어간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죠? 제가 그래서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이상네트워크 이상네트워크 지금 개박살났어요. 갭떠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지금 완전히 개박살났습니다. 그쵸?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것들 한번 이렇게 차트 무너진 차트가 이거 완전히 망가진거에요. 세력에 의해서 이 종목은 이제 쓰레기가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막손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여기서 요만큼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아침에 파다닥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분들은 먹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안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시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성보화학도 내일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14 뭐 10% 정도 떠서 시작을 하는데 성보화학도 내일 움직임이 내일 볼 때는 최소한 10% 이상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태양금속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오늘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죽었거든요. 이게 뜨는 거 봤어요. 저는 LG엔솔의 테슬라 부품 LG엔솔 테슬라의 부품 공급 판단은 기사가 떴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으로 상압감을 텄습니다. 태양금속 가면 태양금속 우선주가 같이 움직임 나오죠? 태양금속 우선주가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과열 우리가 건드릴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태양금속 상붙으니까 태양금속 우선주가 바로 따라 붙은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온테크 아 네온테크 이거 장전에 저는 받았거든요. 네 네온테크가 끝나기 전에 리딩클럽에 올려드렸어요. 요거죠? 자 보시면 3시 25분에 독일의 블록콥터 2024 카카오 전기 항공택시 상용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예 요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네 올려드렸는데 어 뭐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었는데 시간으로 얘도 네온테크 상 들어갔죠. 아마 내일 꽤 세게 떠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블레이드 자동교환 소 플레이션 소 싱글레이션 장비를 개발을 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뉴스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자동교환 소 싱글레이터 장비 개발했다고 하고 하이닉스에 공급했다는 기사도 떴다네요. 그러면 네온테크는 이슈가 두 가지네요. 그쵸?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내일 거의 20% 이상 떠서 시작할 가능성 높습니다. 단단치 쓸 수 있는 분들은 장비업체 장비업체에요. 장비업체고 코스모파마 7900주 처분했다는 뉴스가 떴다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뉴스가 있답니다. 에이티넘 아 에이티세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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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장중에 빠지다가 시간에서 6% 올랐습니다. 자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예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오늘도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 약 5% 정도 올랐네요.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 예 신속진단키트가 지금 품절 효과가 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키트 그죠? 예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거리두기도 조정이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단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음 같이 그냥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안 걸린 사람이랑 같이 섞어서 논다고 그러는데 집단 면역이 된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미크론까지 나왔죠. 별타 다음에 오미크론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또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5만 명 돌파했고 6만 명 됐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뭐 10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되면 10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예. 오미크론이든 오미크론이든 뭐든 안 걸리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조만간 외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최고죠. 간호하면 칩구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자가 경력이 너무 좋아요. 자가 경력이 중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텔레칩스 자 실적이 나왔네요. 자 연결기준 1300억 매출 영업이 80억 흑자전환 그 다음에 120억 시가 현금 배당 그 뉴스로 5% 올랐다. 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와서 올라온 것들 다음날 갭도서 다 무너집니다. 어제 아침부터 되게 이슈가 됐던 종목이 있죠. 그 뭐죠? 어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 점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휴스틸 휴스틸도 제가 이제 차트 망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차트 망가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둥 떠있으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오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휴스틸도 그래서 시간에로도 무너졌죠. 그래서 시간에로 실적이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음날 갭떠서 물론 뭐 아침에 짧게 단타는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대안그린파워 대안그린파워는 오늘 꽤 세게 움직임 나왔죠. 장중에도 실적 발표 매출액 222 그 다음에 영업이 19억 19억 전년 대비 흑자 흑자전환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에로 3% 올랐습니다. 이렌텍 이렌텍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액 와 이렌텍이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구나 저는 몰랐는데 이렌텍이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네요. 매출액이 7600억 이에요. 매출액 7600억 영업이 347억 그죠.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132% 올라왔다는 건데 차트는 이미 계속 올라왔던 왔던 걸 보면 이미 실적에 관련된 얘기는 선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너지는 것만 남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주들이 지금 최근에 신규주들이 많죠. 이지트로닉스 이지트로닉스 지금 납폭과대 그죠. 요거 지금 올라와 3% 정도 올라왔고 아셈스 아셈스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얘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시간으로 3% 내일 신규주들은 움직임 나오나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아셈스 스코넥 미래 나레 나레 나노텍 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신규주들을 따로 꼽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변경을 하셔서 어떻게 하냐. 요거 우선주 권리 etn 스펙 etf 제외 이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 어 여기 있죠. 상장 주식수가 아니고 어딨지 상장일 상장일 갖다가 요거를 11로는 잡고 딱 하시면 요게 딱 종목이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신규주에요. 그죠. LG앤솔 LG앤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K옥션도 있고 요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돌려서 실시간에서 요렇게 관종에다가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신규주는 신규주대로 움직임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규주라고 해서 요렇게 종목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어떻게 요기다가 그룹명 변경 그래서 신규상장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얘네들끼리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코넉이 제가 마지막까지 잡았던 영목이거든요. 스코넉이 마지막에 좀 올라왔어요. 시간으로는 빠졌네요. 계속 올라오다가 빠졌는데 스코넉 같은 경우는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아베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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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조 실적 3.6조 영업이익 2,388억 흑자전환 3% 한주당 1,500원 오 세아베스틱 시가배당률 세네요. 1,500원 시가배당률 7%면 되게 좋네요. 그쵸?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내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통 1,500원씩 하는거는 꽤 세게 하는거에요. 이 정도면 그쵸? 예 그래서 움직임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 끝나고 이렇게 실장 나오는건 뭐라고요? 단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태양금속 하나 보시구요. 그 다음에 네온테크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너무 높게만 안뜬다 그러면 단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수진테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탈레칩스 이런거는 다 실적이 나온거고 그 다음에 요거 신규주들 두종목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화학은 조막손이에요. 뭐 조막손 하실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수익만 내면 되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면 하셔도 돼요. 아침에 갭드는거 거의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2년 2월 1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아 틀렸다 이거 어제거다 자 오늘 2월 1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 해드릴게요. 오늘 상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맥주 그 다음에 무학 지금 두종목 남았는데 여기에 한종목이 더 있었죠. 지금 무너져 풍국주 있었고요. UNI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고 엠브레인은 상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1대1 무상증자인데 요거는 못 봤고요. 유지아 PCAG 플레이디 저한테 제일 수익 많이 줬던 용목 요렇게 올라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I 부터 한번 보죠. UNI 는 제가 매매 아예 못 봤어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와 혹시 점심때 올라왔나요? 아 점심때 올라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못 봤나 보네요. 어쨌든 UNI 는 정형 외과용 의료 고염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 리오프링 리오프닝 기대감 소주 가격 인상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얘도 출렁출렁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얼음 된 다음에 빠지고요. 쭉 올라왔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아주 요동을 치면서 올라와서 결국엔 상까지 갔거든요. 얘도 움직임 나왔지만 아침에는 무학이라는 종목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쳤다가 박살났고요. 다시 올라왔다 박살 올라왔다 박살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히 상 갈 거라고 아셨으면 버티겠지만 안 그러면 당김의 부분이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당기매매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패드기 나오는 종목도 있죠. 남성도 이슈 있었고 화성산업 같은 경우 완전히 미쳤다가 다시 올라온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퍽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6% 6% 손절당하면 그다음부터 정신 못 차려요. 그죠? 이것도 인상가도 확 수급 들어왔다가 고점과 저점 왔다 갔다 했던 종목 위에서 패대기 그 다음에 고점에서 엠로 엠로도 이슈 있어가지고 크게 먹은 종목 중에 하나죠. 올라왔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학도 마찬가지고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왔는데 둘 다 이슈는 같은 이슈예요. 자 리오프닝 기대감 그 다음에 소주 가격 인상 관련한 걸로 해서 에타놀 테마 그러니까 주정 소주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 맥주 주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지긴 했지만 풍국 주정도 있었죠. 풍국 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까지 올랐다가 5장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확 무너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엠브레인 엠브레인은 뉴스가 언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혹시 일대일무상증자 뉴스가 언제 나온 거예요? 공시가 아 장 끝나고 나온 거구나 이런 거는 무조건 잡으면 먹는데 시가가 0%인데 이런 거는 일대일무상증자 자 이 이슈는 제가 봤으면 이거 아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 일대일무상증자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차트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뭐한데 잠깐만요. 차트 환경설정에서 얘를 분리를 시켜버릴게요. 차트 환경설정에서 갭보조 뺴 버리면 얼마나 뜨는지 나오거든요. 아 시가가 10%였어 뜨자마자 바로 얼음 들어갔네요.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전일 혹시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전일 뭐 일대일 무상증자 이런 뉴스 있으면 무중 이슈 있으면 저한테 아침에 이 종목 무상증자 있어요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어쨌든 엠브레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저한테 안 알려주시더라도 여러분들 각자는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혹시나 무상증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아침부터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20%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시간으로 많이 빠졌네요. 요거는 산소포화기 측정구가 관련된 종목이죠. 그쵸? PCL 자 코로나19 신속 항원진단 키트 2종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 지정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 지정 됐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PCL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그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플레이디 자 플레이디 마찬가지 이 이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프리미어스 프리미어 파트너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고이 뜻 때문에 급등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한번 뜨고 놨으면 이슈는 끝난 거예요. 그쵸? 내일은 뭐 단타가 나오면 짧게 짧게 보시면 됩니다. 대동전자 자 전자제품 내외장제 생산업체인데 얘가 왜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매매하면 장난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죠? 이 정도면 10% 정도 될 거예요. 그쵸? 지금 9,700원 여기가 8,900원 거의 10% 가까이 됐다가 그걸 그냥 패대기 쳤다가 또 다시 10% 올렸다가 또 10% 패대기 치고 여기서 올렸다가 여기서 패대기 와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단타를 쳐서 10%를 저는 손해본 적이 별로 없고 오늘 6%짜리 먹고도 정신이 뭐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뭐 했는데 이렇게 당하면 뒤지죠. 그죠? 무조건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중에서 내일 본다 그러면 아 엠브레인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무상증자 이슈인데 지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제주맥주 이슈 끝났고 이거 제주맥주 얘도 이슈 그냥 제주맥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얘도 제주맥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단발 이슈로 끝나면 얘도 밀립니다. 아시겠죠? 엠브레인은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022년 2월 11일 갭상승 예상정보 분석해드렸고요. 2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주식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보다는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막 물컹물컹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별로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먹어도 크게 못 먹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수급이 좋은 종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선물은 선물은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리딩클럽은 사드를 보고 계시니까 사드 신호대로 하시면 되지만 리딩클럽이 아니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선 추세 움직임이죠. 그걸 잘 보셔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